안녕하세요. 밀크뮤직 유저 여러분,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입니다. 제가 이번에 김경주 시인과 함께 힙합의 시학이라는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. 말 그대로 시와 랩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. 어릴 때 저는 항상 래퍼들이 스스로를 시인이라고 부르는 광경, 그리고 자기의 랩을 시라고 외치는 그러한 가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왜 래퍼들이 시인인지, 그리고 시와 랩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문학과 힙합을 아우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와 랩의 연결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책 이벤트를 준비했고요. 부디 많은 여러분이 공모하셔서 이 책을 읽고서 랩이 왜 시이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예술인지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